그래도 그 부분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곳을 상도하니 부인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히히 하하 웃음소리가 예단이로구나 하여 오시오 봉사님 이리 와서 방아 좀 찌워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게다가 이 담배 때까지 줍지 그래 그럼 한번 찌워볼까? 어휴 아팡아유 어휴 아팡아유 어휴 아팡아유 떨끄덩 떵잣짓는다 어휴 아팡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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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하 방아요 떨끄덩떵 자주 지어라 점심때가 늦어간다 어휴 하 방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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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아 방아여 방금 철지 가는 길에 방아집기도 전부가 어휴 아 방아여 어휴 아 방아여 고시 쌀뜨물에 표도밖에 끓여라 우리 방해꾼이 충족하자 어휴 아 방아여 친봉사 그곳을 지내노라니 공연히 부인들이 동을 청하지 아따 저기 가는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 저렇게 무심익할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방아 좀 지어주고 가지 아 뭐 쉬었죠 공연히 방아를 좀 지어줘 다 방아를 지어주면 이것저것 다 주지 거실없이 여러가지 것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같이 방아 소리를 맞춰가며 한번 지어볼까 어휴 아 방아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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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피전 국악밴드 국악인가요 였습니다.